자명한 진리가 우주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죠? 우주 자체 본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시려면 여러분을 텅 비우세요. 어떤 선입견도 세우지 마시고 몰라 차별상 날리고 괜찮아 결핍감 날리고 그 안에 계시면 거기서 여러분 올라옵니다. 진리는 영원히 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굴리고 있어요, 그 진리가. 간단하게 연기법이 우주를 굴리고 있죠. 연기법의 수많은 작용에 만유인력법칙도 있죠.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한 번쯤은 안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베개 한 번은? 지쳐서도? 아, 그만해라 하고. 이게 법이 돌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주에 법이 생생하게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 법을 탐구하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 법을 탐구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물리적 보편 법칙이지만 철학자들은 심리적인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들. 그 법칙은요. 우리 정신을 완전히 순수하게 몰고 갔을 때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우면, 구공을 하면 구공이 돼요. 이게 같은 경지예요. 완벽하게 비워야. 함께 구자잖아요. 아와 법을 말해요. 나와 남. 아공, 법공이 다 갖춰져 있으면 구공이라고. 나와 남이 일체가 없는 이 자리 가면요. 꽉 차 있어요. 진리로. 형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체로 찾지 마세요. 그냥 그 진리가 선명하게 우주에 있어요. 물리학적으로도요. 그 진공의 세계. 에너지가 없어야 진공이거든요. 물리학적으로 진공 그러면 에너지가 없는 세계입니다. 어떤 에너지도 없으면 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그 진공에서요. 자꾸 소립자들이 나와요. 입자와 반입자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있구나. 뭔가 진동하는 무라는 표현을 써요. 진동하는 진공이구나. 그냥 진공이면 무극이고요. 진동하는 진공이면 태극이고요. 거기에서 소립자들이 나와서 네 가지 우주의 물리력인 힘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물리력인 힘이 있다는 것은 법칙이 있는 거죠. 딱 공식대로 움직이거든요. 공식대로 움직이지 힘이 공식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공식이 통합이 안 돼서 지금 촉근이론이 나오고 이걸 통합시키려는 이론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중력이랑 다른 힘들이 나머지 세 개의 힘이랑 좀 안 맞으니까. 방금 말한 이 공식이 그대로 그려지면 뭔지 아세요? 태극기요. 제가 이걸 공개를 안 했는데 맛빼기만 그냥 깊이 안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구공입니다. 무극이라 그러죠. 여기서 분명히 뭐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자꾸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입자랑 반입자가 나와요. 여기 태극입니다. 진동하는 진공. 진공이면 에너지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진공이 아닌 거예요. 태극은. 여기서 나오는 힘들이요. 지금 가장 양기가 세죠. 여기에 강력. 원자핵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쿼크끼리 잡아주는 힘입니다. 이거는 강력이 있으면 이거는 양력. 이 두 입자, 떨어진 입자들을 하나로 꿰주는 힘이에요. 이렇게 쿼크들을요. 변형시켜서요. 양성자, 중성자를 바꿔요. 다른 걸로. 업쿼크, 다운쿼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바꿔주는. 둘 다 핵에서 작용되는 힘입니다. 리깨는요. 리깨는 불이죠. 전기, 전자기력. 전화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발생해서 발산. 이거 땅이잖아요. 중력. 물질들한테, 진량 있는 애들한테. 진량 있는 애들 서로 지금 뭉치는 힘이거든요. 공개가. 중력. 공식에 벗어나게 되는 게 있나요? 물리학의 세계도. 간단하게만 봅니다. 물리학에서 힘이라는 건 두 입자가 상호작용입니다. 입자 대 입자. 이건 물리력. 물리학의 보편법칙이고요. 정신력은요. 정신에 또 힘이 있어요.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양처럼. 이 양은 강력하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끊어진 데가 없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들은요. 다 지금 양성자거나 중성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극미시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는 팔식. 주객이요. 한 덩어리가 돼 있는 세계가 팔식이에요. 이 힘하고 의식하고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가 같은 거예요. 건깨의 코드로 나온 게 뭐냐면 팔식입니다. 주객이 쪼개져 있지 않아요. 팔식에서는 주객이 없어요. 애고성이 없습니다. 팔식은. 자, 이거는 가장. 이것도 극미시죠. 강력과 양면은 핵력이잖아요. 극미시기 두세 개는. 전자력의 경우는 미시예요. 미시세계고. 원자, 분자, 양성자까지 다 적용되는 거죠. 일단 가장 덩어리가 큰 게 고시세계가 중력이죠. 별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하가 중립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힘을 못 씁니다. 별들 단위에서는 중력이 힘을 써요. 이것도 재밌죠. 핵. 핵의 세계. 여기는 이제 전자기력의 세계. 자, 보세요. 원자, 핵.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양성자, 중성자들이 있는 거죠. 전자가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돌게 하는 힘이 지금 전자기력이. 옆에서 같이 머물게 해서 같이 작용해 주는 게. 이것도 학당 로고 같죠? 학당 조계종 로고 같죠? 알이 세 개로 조개지면 코크는 항상 세 개가 한 쌍이거든요. 업 코크, 업 코크, 다운 코크 하면 양성자고요. 다운이 두 개 있으면 뭐죠? 중성자고요. 이거 다운을 업으로 바꿔주면 중성자가 양성자 바뀌는 거고. 이게 이 힘이 양력이고요. 중력은 태양의 지구의 달이, 태양의 지구가 돌는 게 중력이죠. 자, 주체 객체가 지금 한 덩어리이면 팔식. 극미시의 세계니까 여기를 무의식의 세 개로 보면 무의식의 세 개 중에 쪼개져 있는 것들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게 실식입니다. 오식, 육식 다 쪼개졌는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 주고. 통합해 주고 있는 내 거. 이거는요. 다 입자별로 쪼개져 있죠? 이거는 오식. 보고 듣고 맛보고는 다 달라요. 대상과 의식이. 이걸 통합해 주는. 이것도 1차 통합이 육식이죠. 육식은 불과 같아서요. 여러분 제일 광명하게 빛나고 있는 의식이 뭐예요? 육식이요, 지금. 지금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이 이 불처럼, 빛처럼요. 모든 걸 알아차리고 까발릴 수 있는 의식은 육식입니다. 이 육식이 팔식 세계에 들어가서 구식, 참나도 알아내는 거고. 그렇죠? 육식이 오식을 통합하고. 이게 이제 불처럼 발산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럼 이 무극은요. 십식이죠. 태극은 구식입니다. 물리랑 심리가 법칙이 둘이 아니죠. 자세하게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육식이 여러분, 이 육식을 가지고 진리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식이 대원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가 되고요. 나중에 이 권의 힘이, 이 께는 힘이 칠식이 나중에 평등성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은 지혜로 발전하고요. 이 오식은 물질 세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성소작지, 짓고자,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시키는 전능한 힘으로 작용하고요. 이 육식은 묘관찰지, 뭐든지 다 알아낸. 진리건, 출세관의 진리건, 세관의 진리건, 다 꿰뚫어보고 알아낸 건 이 빛입니다. 불. 육식이 하는 거예요. 투명한 무의식. 이건 무의식의 세계죠. 그래서 가장 주객이 없는 무의식. 주객이 쪼개져서 이 하나가, 양이 음두를 통합시켜주는, 쪼개진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이걸 내 거다. 에고의식, 실식이죠. 에고의식. 파편화돼서 보는 놈은 들을 수 없고, 듣는 놈은 맛볼 수 없고, 각각 다 쪼개져 있거든요. 어때요? 이 힘들어하고 의식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같다는 거고, 물리력은요. 입자 대 입자 간의,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며, 정신력은 주체와 객체 간의 사고작용. 이 얘기 드리는 게 물리학의 보편법칙만큼 정신의 보편법칙이 중요하다. 물리학자들은요. 물리학의 세계만 자명한 법칙이 있고요. 정신의 세계는요.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느낌 같은 느낌의 세계. 마음껏 문과들의 세계. 뭔 소리 하는지 지들은 알까 하는, 아까 그 선문답 같은, 선문답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탄탄하다. 아니에요. 우주에서 하나의 코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텅 빈 중에 거기에 우주의 모든 질서가 원만하게 있어야 돼요. 진리로 있어요. 공식으로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거는 부정 안 하죠. 과학자들이 영적인 건 부정해도 우주의 공식이, 법칙이 없다고 믿으면 과학할까요? 법칙이 있다니까요. 이게 조선 선배들이 500년간 믿었던 게요. 우리 마음의 안에 우주적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우주 전체의 법칙과 둘이 아니다. 법칙 간에는 쪼개질 수가 없다. 왜? 법칙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은 하나다. 이게 일리사상입니다. 하나의 원리밖에 없다. 우주는. 과학, 철학 구분이 없어요. 성리학에서는. 일체는 하나의 법칙이 구현될 뿐이에요. 음양오행의 법칙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늘에서 구현되면 천문이고 땅에서 구현되면 풍수질이고 인체에서 구현되면 의학이고 인사에서 구현되면 대학 중용 같은 철학, 정치경제학이나 철학 아니면 군사학, 병법이나 다 한 원리라고 본 거예요. 이 원리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과학자들이랑 이게 다르겠어요? 법칙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그 법칙을 응용해가지고 삶을 윤택한 방향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철학이건 과학이. 근데 우리 과학만 법칙이 있고 철학은 법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강의 가서 딱 첫 시작에 카이스트생들한테 뭔 얘기했냐면 로고스가 있다. 정신세계에는 심리학의 세계에도 엄연한 법칙이 있다. 이 법칙 탐구하는 게 철학이다. 이 얘기로 시작해요. 제가. 왜냐하면 법칙이 물질세계에만 있다고 생각할까 봐. 철학을 무슨 상상의 세계로 입문하면 상상의 세계로 알기 쉽거든요. 이해되시죠? 자세히 wisdom grimamём. 그리고는 어떤武용의 세계를 선택한 뜻이네요. 이해를 수도 있고